보실 엑스로스 코리아 자동화 사업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실 엑스로스 코리아 자동화 사업부의 임재환 매니저입니다. 저희 보실 엑스로스 코리아에서는 컨트롤러, 드라이브, 모터 같은 제어 관련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LM 가이드 및 스쿨 같은 기구 관련 컴포넌트도 함께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된 데모기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 보실 엑스로스만의 다양한 기술이 적용된 데모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데모기는 LMS 토탈 솔루션 데모입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직사각형 전체 트랙에는 LMS가 적용되었습니다. 트랙 하부에는 코일이 설치되었으며 움직이는 캐리어 하부에는 마그넷이 장착되어 케이블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각 모서리에는 턴 유닛이 있어 캐리어의 이동 방향을 90도 회전시켜주고 있고 데모기 가운데에는 스카라 로봇이 위치하여 캐리어와 공정 외의 구간으로 이동시켜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트랙의 경우 다른 트랙들과는 달리 고정밀 MR 센서를 장착하여 마이크로 수준의 반복 정밀도 그리고 500mps의 속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의 속도 리플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기존에 많이 적용되었던 P2P 모션 외에 고정밀과 낮은 속도 리플이 필요한 검사 장비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이는 카메라를 통해 캐리어를 멈추지 않고 이동 중에 비전 검사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데모기의 모든 트랙에는 저희의 자동조심형 레일을 적용되어 연결 구간의 경우에도 블록의 내구성을 극대화하고 캐리어에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고객사에서 사용해주고 계십니다. 가운데 보시는 트랙의 경우 경사가 지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저희의 LMS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제약사항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 보시는 장비는 스마트 플렉스 이펙터입니다. 스마트 플렉스 이펙터는 6개의 자유도에서 독립적인 운동학을 가진 센서 기반 보상 모듈입니다. 예를 들어 로봇 핸들링에서 로봇 및 직교 로봇 시스템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응용 분야를 엽니다. 혁신적인 감지 기술은 많은 응용 분야에서 시운전 및 작동 중에 오류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로봇의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프로세스 이상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더 낮은 분량률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보실 엑스로스에서는 고객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맞추기 위해 새로운 제품과 솔루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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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